안녕하세요 베리뷰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 Q&A 질문으로 가장 많이 받았던 호주 집값과 그리고 렌티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유익하게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희 동네에 디스플레이 유닛 즉 모델하우스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집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럼 저는 이제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으니까 골드코스트 집값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드니, 멜번 같은 주요 도시의 집값은 브리즈번 골드코스트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주에는 전세라는 개념은 전혀 없고요. 집을 구매하시거나 렌트를 하셔야 되는데 그 렌트비는 어떻게 보시면 간단하시냐면요. 만약에 집값이 45만불이라고 하면 주에 450불 정도 내신다고 생각하면 비슷하게 얼추 렌트비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고 저희 동네의 집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 볼 건데요. 이 부분부터는 제가 이제 호주 정보를 올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분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인터뷰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당하고 이제 두 번째 디스플레이 유닛에 왔는데요. 집값은 한 60만불 정도 평균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새 집을 짓는 디스플레이 유닛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인터뷰를 거절당하고 이제 방법을 조금 바꿔서 제가 투자용 집을 사는 컨셉으로 이제 집을 한번 보면서 질문을 살짝 살짝 던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혹시 또 촬영을 거절당할까 봐 짐벌 없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화면이 약간 불안정한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마다 꾸며져 있는데 이제 대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 침실로 꾸며져 있네요. 제가 한번 안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 새로 짓는 호주 집들은 마스터룸을 저희 집도 그렇고 이렇게 오픈식으로 화장실을 짓는데요. 이제 리조트처럼 이제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샀다'. 지금 이 비가가 부과를 해주는건 599K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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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입니다. yes. 도움을 해주셨습니다. cinq임이야. 카메라들, 가들, 예. 예. 받을 제공유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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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용유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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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캠핑이 차이가 진짜요? 아! 그니까요? 내 친구 지금 지금 현재 투자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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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집은 3년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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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85,000원 구입하여 지금 600,000원 100,000원 3년 이번엔 제가 온 김에 세 번째 디스플레이 유닛에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집값은 40만불 후반부터 60만불 초반까지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은 이제 저희 동네에 한 60만불 중반부터 70만불 후반 정도까지면 이런 집을 지으실 수 있고요 이제 2층 집으로 아래층은 부엌 그리고 거실 런드리 마당 이렇게 이루어져서 넓게 쓸 수 있고 위층은 다 방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판트리 이제 부엌으로 가는 수납 공간을 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2층집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부엌이 너무 넓고 좋은 것 같죠 이제 호주 집들은 이렇게 창이 많이 나 있고 이제 통유리로 돼 있어서 이제 넓어 보이고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하이실링이고 하니까 저희 집도 그렇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이제 거실에서는 겉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춥고요 이제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 확실히 2층집이 이제 거실도 훨씬 넓게 쓸 수 있고 공간 활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룸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이 안방도 이제 문이 없고요 진짜 이렇게 화장실에 문을 안 달더라고요 저희 집도 처음에 문이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역시 공간이 좀 활용이 되니까 거실이 이렇게 따로 또 2층에도 있고 침실들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따로 있고 방이 3개가 이렇게 쪼로록 침실로 꾸며져 있네요 너무 예쁘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피스에 가서 제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before my friend told me the real estate outlook in the near future is not good at the moment right? 태 Desert real estate always is always good yeah don't believe what you're really I want to find a new property for investment mm-hm there won't be a better time than right now yeah